자 생각을 해봐. 본인이 이제 스녹을 봤는데 정시에서 서울대 공대하고 의대 갈 성적이 동시에 나왔어요. 어디 갑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 과탐2 홀대 심해지나 의대 정원 확대 약대 학부 전환 자연계 블랙골. 일단 제가 문구가라도 관심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N수생 분들이 이 의치한 약수 이쪽으로 사실 많이 들어와요. 내년부터 폭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다를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깔아두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과목 자체를 내신 때 한들 입과분들이 굳이 수능 날 선택을 안 하는데 사탐 같은 경우는 약간 감성이 다르니까 경제나 정치화법을 한다 해서 가산점을 주는 학교는 없거든요.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게 필수라고 하는 학교는 없어요. 예전에 서울대 갈 때 한국사 필수였지. 서울대 입문계열 갈 때 정시에서. 그런데 이제는 문과 기준 어떤 사탐을 선택한다고 해서 조금 더 가산점이 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과 계열은 다릅니다. 과탐투를 일부 대학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고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그리고 의치한 약수 중에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줘요. 과탐투를 선택하면. 과투 필수 서울대 카이스트 두 개 교만. 4차 산업시대 대책 필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 확대. 이건 제가 한번 다뤘었죠. 방안이 확정되면서 과탐투 기피현상. 이거 여러분들 인강한 게 이해돼요? 의대 정원이 늘어났는데 왜 과탐투 기피하지? 자 생각을 해봐. 본인이 이제 수능을 봤는데 정시에서 서울대 공대하고 의대 갈 성적이 동시에 나왔어요. 어디 갑니까? 이걸 조사를 해봐도 의대가 훨씬 많이 나와요. 서울대 공대하고 지방대 의대하고 맞붙어도 지방대 의대 간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 왜? 서울대 가도 요즘 취업도 안 되고 힘들다. 전부 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거나 안정적인 전문가가 되려는 욕구가 요즘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공대하고 지방의대 맞붙어도 지방의대 간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투과목을 선택하겠어요? 안 하죠. 굳이 투과목 그 고인물을 선택을 해야 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가 결국에는 과탐투 기피현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과 교육 전문가들은 과탐투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입시엔서는 홀대를 받는다. 과탐투는 난이도가 높고 응시 인원이 적어 상위 등급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이다. 사실 물투나 화투, 지옥이에요. 많은 인강과 선생님들은 포기했어요. 제가 알기로 윤도용 선생님이 화투라든가 생투? 그 둘 중에 하나 아마 강의를 하셨는데 포기했어요, 이제. 생원만 강의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이 강의하기가 참 애매해요. 수요층도 애매하고 그걸 이제 이해하고 듣나?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물리올림피아든가 화학올림피아든 생물올림피아든 이런 올림피아든 휩쓸고 온 사람들이 물투라든가 이쪽에 자글자글한데 과연 그 친구들하고 경쟁해가지고 그만큼 이득이 있나?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상대평가제진 수능에서 상위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등 비율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적을수록 상위 등급 인원수도 적어져 높은 등급,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여러분들. 상위 등급을 받기 어려워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응시 인원이 계속해서 줄고요. 그러니까 이 과목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응시 인원이 계속해서 줄면은 결국 상위 등급을 받기도 어려워서 기피하고 이렇게 이제 악수단의 반복이 이제 간다라는 거죠. 과탐투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의대 쏠림 현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탐투를 선택해봤자 필수인 대학은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대학들보다 지금 의대 선호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가 아니면 막말로 그럼 과탐투를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 1과목으로 간다라는 거죠.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2과목의 존재의 어떤 그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네요. 거기다가 약대 학부전환 들어오죠. 천칠배명 한 교육 전문가는 의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약대마저 늘어난 상황에서 아이들이 과연 과탐투를 선택할까요? 그렇죠. 내신으로 하면서도 고역일 거야. 왜? 수능대 안 할 거거든. 사탐 내신 강의를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사실. 과투는 거의 그 후보군에도 안 오르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카이스트는 정시에서 과투를 강제하는데 얼마 뽑지도 않는다. 그간 서울대 카이스트가 고교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업에 긍정적 역할을 끼쳐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시가 늘어나면 고교. 고교. 오늘 왜 이렇게 바람. 거의 스타골덴베리야 지금. 고교 교육 현장이 깨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재학교 과거 학생들이 의대 가겠다고 정시로 투과목. 와. 지금 올림피아들을 휩쓰는 영재학교 과거 학생들이 이제 정시로 투과목으로 들어오면 서울대 의대 완전 최상위권 다 휩쓸고 반대로 원과목만 해도 서울대 이외의 의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거 애들도 의대 가겠다고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영재학교. 자. 최고 학생들도 결국에는 의대를 가고. 서울대 의대 안 가고 다른 의대에 가는 학생들은 원과목 가고. 그럼 이제 투과목을 누가 한다. 저는 누가 키고 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 학생 집중력 상당하고요. 지금 옆에 여학생이 지금 남학생은 짝사라 하는 것 같아요. 인정? 지금 쳐다보고 있죠. 공부하는 모습을. 이거는 특히 의대의 경우 수능 최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의대 수능 최저를 만족하고자 한다면 과탐투를 응시하는 것에 위험부담이 크다. 수시를 생각하더라도 수능 투여 중에 과탐투가 있으면 그 과목이 망해버리면 그걸로 못 써먹잖아. 그런 측면에서도 과탐투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원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언제든 등급을 확복해서 수시로 의대를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투과목을 선택할까? 굳이 서울대 끝까지 마음속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진짜 아버지 어머니 다 서울대고 사돈의 8종까지 다 서울대지 않는 이상 이거 서울대 가려고 투과목을 선택할까? 이런 감성이라는 거죠. 딱 고감성. 실력과 관계없이 과탐투에서 1등급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고여있어요. 인간적으로. 투과목이 너무너무 고여있어요. 문과의 경제나 정치화법학원 차원이 달라. 의대 교과 전형의 경우 수시 교과 전형 1등급 3개를 요구하거나 어 4개 과목 기준 등급함 5인에 그러니까 최저 등급 기준이 가장 빡셉니다. 4개 과목 기준 등급함 5인에 면 어우 이거 수능 성적으로도 장난이 아니지. 퍼펙트해야 돼요? 이거 3떠봐. 과탐투 선택해서. 날아가는 거죠. 의대에서 투과목 과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의대 규모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투과목에다가 과산점 부여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것도 너무 일부 의대예요. 그러니까 전체 의대 중에. 그러니까 투과목을 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다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볼게요. 이제 대학 입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들이 과탐투 응시를 권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능 성적을 잘 맞는 데만 매몰돼 고교 교육 과정인 과탐툴을 다루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대학에서 다시 기본 소양을 가르쳐야 하는 문제도 잘 산다. 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과 갔을 때 실험들 엄청 시키잖아. 화학이라든가 물리 기본 교육도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난해부터 고교 재학 중 물리툴을 이수하지 않고 학부에 입학한 신입생 대상으로 서울대는 기초적 내용을 강의하는 물리의 기본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야. 물툴을 이수하지 않고 대학에 온 사람들은 물리의 기본 강좌를 들어야 된다네요. 최상위권 대학이 서울대조차 고교에서 다루는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다. 어. 한 교육 전문가는 대학의 자원과 인력을 고교 수준의 내용을 학습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손실이다. 어. 고등학교 때 가르쳐야 되는 걸 또 가르친다고? 이러면 이제 효율성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겠죠. 투과목이 필수 자격인 서울대에서조차 물리투 미선택자들의 학력 저하가 문제다. 다른 대학의 경우 신입생들이 투과목 자체를 응시하진 경우 훨씬 더 많죠. 수학이나 과학 등은 이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업에 지속할 수 있는 학문이다. 투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에 비해 손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 진학 후 기초부터 다시 2010년 열렸던 고교 대학 연계 샤포럼에서도 대학가에 불어닥친 공학 교육의 위기. 공학의 위기에요. 공학의 위기. 추후 진로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물리는 공대에서 전공공부를 하려면 꼭 필요한 기초 교과목 중 하나이다. 하지만 물리1은 물리1, 물리2는 이미 오래전 대입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희생망이 됐다. 아. 대학에서는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의 수능 현실은 물리2가 대학의 어떤 교양 과정을 익히는 데가 기본이 되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문제로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화원과 생명관과 원만 공부했다면 물리가 기반이 기계공학인데 학업에 따라하기 힘들죠. 이런 것들. 심지어 물리1, 물리2, 화학1, 화학2를 선택하는 건 안 되잖아. 심지어 서울대도. 조합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가중되죠. 왜? 예를 들어서 생원화2를 한다고 쳐도 화2라는 것 자체가 사원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건데 화2를 선택하겠냐 이거야. 물론 여러분들 여기 나와있는 지금 일부 대학들 가산점을 충분히 부여하는 이과계열 학교들도 있어요.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과탐투 기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입 주체는 대학이 대책만을 나서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의대 입시에서 과탐투 영향력이 미비하고 과탐 과목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는 곳이 많다. 자연계열 상위권에서 굳이 과탐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효. 그러니까 과탐투에 대한 대학 정책을 바꾸면 충분히 학생들이 과탐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의대들이 과탐 선택의 생물과 화학 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냐. 의대 오면 생물과 화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공부들을 배울 거니까. 근데 또 쉽지 않아요. 대학 정책 다. 왜냐면 또 대학끼리도 경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대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서울대학 하이스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의식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의대가 보여줘야 한다는 글까지로 나와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제가 문과지만 교육과 관련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타당한 것 같아요. 진짜 학생들 반응도 수요가 없으니까 그럼 투과목의 존재 의미는 뭐야? 이러면 좀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런 문제가 또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 번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아아악 아악 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